달의 목감에 우아라미 대쿠 기미와 판티캡 큐고꾸노 아이돌 짠 어때? 최애 아이콘쥬 유튜브 찍으려고 샀는데 이제서야 배송와서 배송 왜 이렇게 늦게 오는거야 행복 나파쇼 안녕하세요 뿌 어? 양가할래? 어? 오비키 큐고꾸노 아이돌 우와! 나 저 옷 갖고 싶었는데 헥 지금 너 입은 옷도 있잖아 이것도 최애아의 코스튬이야? 이건 내가 만든거다 헥 구직프로 만든건데 우와 대단히 잘 만들었다 나도 저 옷 갖고 이뻤는데 어디서 났냐 헥 인터넷으로 샀는데 배송이 이제야옹 언제 주문했는데 그렇게 늦게 오냐 뿌 음 거의 한 달 걸려서 왔어 한 달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소중한 옷이야 키키키키 오비키 아이 그럼 지금 사도 한 달 뒤에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 한 달 뒤에는 유행 지나는데 뿌 그치 지금도 많이 늦었어 나도 입고 싶은데 빌려줄까? 진짜야 오비키 너가 나 빌려주면 진짜 뭐든 다 해줄게 뭐든 다 해줄게 다 해준다고? 어 말만 해 아빠한테 말해서 맛있는 거 사줄 수도 있고 맛있는 거? 음 그건 괜찮고 그럼 뭐 뭐 말만 해 말만 해 음 그럼 오늘 하루 동안 언니라고 해 뭐라고? 그럼 내가 빌려줄게 아니 동갑인데 언니라고 하는 건 조금 에잉 시간 말고요 놀이터 가서 저 옷을 입고 나오면 인싸가 될 텐데 알겠어 오늘 하루 만이지 그래 그럼 동생아 오늘 하루 잘 부탁해 키키키키키 오비키 네 언니 아 목이 마련해 동생아 물 좀 가져다 줄래? 뭐라고? 물은 너가 떠마셔 어? 동생아 물 좀 떠줄 수도 있지 언니 동생 사이인데 이잉! 이야 어묵끼리키 허허허허허허 어? 박세인? 그래 난 철아우작 박세인 정기 1등 박세인 하하하하하하 무슨 일이야? 으하하하하 너 어디오디 그게 뭐냐? 하하하하하 이게 왜 최애애 아이코스튬인데? 하하핳핳핳핳핳핳핳핳핳 career 알록달록하네 너는 또 뭐야? 너도 최하이야? 그렇다 햇! 나는 직접 만든 거고 쟤가 입은 거는 상보고 뭐라고 갈래야? 쟤는? 어! 쟤가 아니라 오비키의 언니는 그렇지 뭐? 갑자기 왜 언니가 됐냐? 그게 오늘 하루만 언니고 그다음에는 나한테 저 옷 빌려주기로 했다 햇! 아하하하하 저 옷 때문에 언니라고 하다니? 그래서 저 옷 빌려서 뭐 할 건데? 뭐 하긴! K.AI 챌린지 하고 틱톡 찍고 유튜브 찍고 놀이터 가서 인쇄될 거다 햇! 놀이터? 잠깐만 너 이거 입고 놀이터로 가겠다고? 응! 나 여기까지 이러고 왔는데 뿌! 그러네 대단하네 놀이터에 쳐보고 가면 인싸는 될 수 있겠다 하하하하하 나는 나는 양 갈래 세계 최고 인싸를 꿈꾸지 햇! 네! 아빠! 네! 아빠! 네! 알겠습니다 햇! 아빠가 오라셔? 응! 간다! 내일 꼭 빌려주라 햇! 어 알겠어 잘 가! 내일 빌려줄게! 나 학교 끝나고 내일 너네 집에 온 그때 빌려주라 햇! 양 갈래가 있어야 재밌는데! 잘 가라! 잘 가라! 얍! 우주! 하하하하하 어 말해! 응! 조카가 좋아한다고? 최애 아이! 하하하하 그거 우리 비키도 옷 사달라 그래서 내가 사줬는데 응! 아휴 빌려주지 빌려줘 난 어차피 입지도 않아 나 입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응! 그래 오늘 빌려줄게! 아휴 그래 나 지금 나간다! 거기 공원 앞에서 갔나? 응! 응 응 지금 응! 플러스 한 번 물어보고 빌려줄까? 에휴 하루 빌려주는데 뭐 없는지도 모를 거야 그 Flug recogniz 날 잡지 빌려줄게 아니야 근데 아 잘 자고 일어났다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그렇게 졸려요 어 나 키 크려고 그러나? 키 키 키 키 키요 미끼? 아 맞다 이따 양갈래가 옷 빌리러 온다 그랬는데 학교 끝나고 내가 여기다 잘 어 뭐지? 어 어디 갔어 이거 내 여자 잘 났는데 엄마가 치웠나? 여보세요? 엄마 그 쇼파에 있던 최애 아이 옷 못 봤어? 뭐라고? 아 엄마야 마음대로 빌려줘 그거 오늘 양갈래 빌려주기로 했는데 안녕하십니까 나를 못 가라 오비키 옷 빌려줘 뿌 양갈래다 어디 숨어 오비키 어디 갔냐 뿌 아 나 잡히면 죽을텐데 오비키 옷 빌리러 왔다 햇 어 양갈래 그게 응 왜 그러냐 햇 빨리 옷 빌려주라 뿌 내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다 햇 그게 햇 양갈래 화내지 마 시간 없다 늦는다 뿌 애들하고 노래쳐서 기다리고 있다 햇 그게 우리 엄마가 사촌동생 빌려줬대 뭐라구 그게 내가 쇼파에 진짜 잘 놔뒀거든 그거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엄마가 딱 빌려줘버렸어 야 오비키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? 친구들 다 보였는데 놀이터 해 아 그치 어떡하지 내일 다시 만나자고 하면 안될까? 야 오비키 너 일로 와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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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언니라고 다 했는데 너 진짜 잡히기만 해봐 햇 진짜 미안해 영갈래 lev 내리 쓰레기 오늘 하루 동안 언니라고 해라 했 내일 언니 뭐 시키실 것 있으신 언제든 말씀만 주시면 제가 녹 마르니까 물 좀 떠 닿아 줘 네 ㄴ Bernie 기 진짜 엄마 때문에 여기여 갈래 언니 띄웠더니 목마르네 어 엄마다 너무 커서 아직 못 입는데 자 너 다시 해라 이 언니 놀이 다 했는데 어 감사합니다 그래도 다행이네 지금이라도 입고 가서 놀이터 가 어 신난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최애 아이 옷 입기 대성공 뿅 지저귀는 새처럼 산지바람처럼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 거야 짙지 않게가 우릴 가리지라도 너와 넌 할 수 있어 우린 해낼 수 있어